자 드디어 대망의 인성까지 왔어요 정인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정인 이러면은 대부분 해석들을 이제 문서라고 해석을 해요 문서 문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이라는 것 자체가 공인됐다는 소리에요 도장 우리가 뭔가 서류를 작성할 때도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도장을 찍으라고 하죠 그래서 인이라는 글자가 도장인이란 말이에요 도장인 인성은 일간을 생하죠 일간을 생하고 식상을 극하는 역할을 하는데 식신상과는 내가 생했기 때문에요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래서 식상이 발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식상은 늘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식상은 휘발성이 강해요 만약에 요리를 한다고 해도요 식상으로 요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맛있게 하는 건 똑같은데 맛이 매번 달라요 매번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맛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계량을 해야 되잖아요 계량을 하고 기록을 해야겠죠 그게 인성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를 조절하는 거예요? 식신하고 상관이라고 하는 이게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행동이 되는데 이 행동을 극한다고요 그게 인성이에요 이 식상의 행동을 극한다 조절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조절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균일성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그냥 식상이 있을 때는 균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맛이 비슷비슷한데 조금 조금씩 다른 거예요 오늘은 조금 더 달고 내일은 조금 더 짜고 어느 날은 좀 싱겁고 이런 게 자꾸 왔다 갔다 왔다 미세하게 근데 여기에 인성이 개입이 되면요 식상이 나가는 거에 대한 점검이 일어나고 극하니까 식상을 극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균일하게 하게끔 하는 어떤 안전장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록이에요 기록 인성은 기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됐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문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주에 인성만 있으면 문서라고 해요 인성운이 들어오면 문서 잡는다라고 얘기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사주를 봤어요 옛날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사주를 심플하게 보고 싶으시면 인성운이 들어올 때 그냥 문서 잡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주에 인성이 있네 문서로 재물을 문서화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기존의 역학 하시는 분들을 까면서 그렇게 하냐면요 무인성인데도 문서로 떼부자인 사람들은 한두 명 본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의 명략 보는 방법을 좀 비판하듯이 아주 안 맞으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잘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 이제 인성의 역할이다 식상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어린 나이가 가진 호기심과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놀이기구 타고 있으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나도 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타러 가죠 식상이 강하면은 그렇게 행동으로 먼저 몸이 튀어나가요 몸과 말이 먼저 튀어나가는 게 식상이에요 근데 인성은 식상을 극하니까 어때요 내가 몸과 말이 먼저 튀어나가기 전에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뒤로 땡기죠 가지마라고 일간을 생각하긴 하지만 식상을 극하잖아요 그래서 말이 튀어나가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게 만들고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조심하게 만들어요 아마도 돌다리는 두드려보고 건너라라는 속담은 인성이 발달하는 사람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 속담은 식상은 그냥 그냥 가요 뛰어가요 근데 인성이 있으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은 확인한다 의미도 있고 기록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공부라고도 많이 하죠 사주에 인성이 없으면은 공부 안하겠다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인성이 있어야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인성의 공부법은요 뭐 정인하고 편인이 다르겠지만은 인성은 기록을 기록된 것을 습득하는 거예요 인성의 공부예요 기록된 것을 습득한다 책을 읽는다 교과서를 본다 선생님으로부터 배운다 사사받는다 이건 다 인성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습득하는 능력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일관이 하나 있고 인성이 뭐 한 7개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7개의 인성이 일관을 생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관이 인성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인성이 너무 많으면은 소화를 어떻게 하냐고요 생일빵이라는 말 아시죠 옛날에 군대에서 했던 거 생일만 되면 빵을 이만큼 사다 줘요 몇 십만원씩 빵을 사서 다 먹으라고 합니다 그걸로 이제 고문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생일빵이에요 소화가 안 된다고요 인성이 너무 지나쳐서 일관이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명들은 공부를 할 때 계속 이렇게 앉아서 책을 읽고 습득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잘 안 남아요 그게 이제 인성을 소화하기 힘든 사람들의 유형이에요 혹은 머릿속에 많이 담겨 있는데 밖으로 꺼내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효율이 별로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인성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제시되는 게 일관이 신왕해지는 거예요 일관이 신왕하면은 인성을 감당하거든요 소화를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을 습득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식상의 공부는 어떤 거냐 식상의 공부는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성과 식상은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보통 우리가 공식을 암기하죠 그리고 이 공식을 암기한 것으로 응용을 하죠 인성이 이 공식을 보면요 왜 이런 공식이 나왔지라고 하면서 그 공식이 나온 근원을 찾아 나가요 근원 인성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왜 그렇게 나왔느냐가 중요해요 왜 그런 공식이 나왔고 왜 수학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왔고 그 이전에 누가 이런 걸 창시했고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게 인성입니다 그래서 인성은 수학을 공부할 때 완전한 개념 원리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식상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누가 만들었듯 뭐 했든 그런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공식 자체가 중요해요 그냥 그 활용할 수 있는 빠른 공식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스킬이라는 말을 쓰죠 인성한테는 스킬이라는 말 자체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식상 중심인 사람들이 스킬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인성은 기록된 거 그리고 식상을 조절하는 거 또 근원을 찾아가는 거 이런 에너지랑 다 연결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하는 게 정인이에요 정편인 지금 다 통틀어서 인성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할 건 이제 정인입니다 정인 자 정인의 가장 큰 특징은요 공식적이다 정인의 가장 큰 특징은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 그게 도장이 찍혔냐 안 찍혔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정인이에요 사실은 정편인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인되어 있느냐 공식적이느냐 그리고 이게 일반적이느냐 일반 또는 상식적이느냐 적이라는 말은 쓰지 않을게요 공식적 이것도 빼고 이런 게 이제 정인이에요 인정이 되느냐 아니냐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명리학 자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은 공식적으로 사회에서 또는 사람들이 공인해주는 학문인가요?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대주의 일반 대중들에게 이게 확 그 인정을 받고 확인이 된 학문인가요? 수학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수학이나 뭐 영어 과학 이런 학문들은요 제도권에서 일타강사가 있어요 공인됐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소리죠 명리학은요? 이런 거 없어요 명리학에 무슨 일타강사가 있어 그러니까 명리학은 뭐예요? 비공식이라는 소리예요 공인되지 않았다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애를 할 때 특히 그런 부분이 중요해져요 커플링을 해서 티를 내야 돼요 정인이면은 그리고 당연히 커플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사귀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정인이고요 그리고 이 정인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편식을 하지 않는다 편식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편취해서 하나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편식이나 왜곡이 없어요 모든 것을 골고루 받아들여요 골고루 그래서 정인이 있어야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말을 듣고 종합해서 판단하는 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편인하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대신에 편인은 하나를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한다거나 왜곡시켜서 판단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표본을 추출해서 전체를 예측하는 것은 편인만한 게 없고요 정인은 전체를 조금 느리더라도 다 고루고루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나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으시면요 정인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편인은 왜곡시킨다니까요 그래서 보통 공부를 잘하는 것은 정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수능을 볼 때는 국영수 과탐 사탐 다 봐야 되잖아요 다섯 가지 맞나요? 네 가지인가요? 어쨌든 그 과목을 다 잘해야 공부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수학만 미친듯이 잘한다고 해서 공부 잘한다고 안 해요 국어를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학만 잘하는 거예요 근데 편인들은 하나만 집요하게 파고드는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꽂히면은 정인은 그런 게 없어요 꽂힌다라는 말 자체도 잘 통용되지 않고요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습득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긴 걸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편인의 영역이에요 관상학도 편인의 영역입니다 정인은 그러다 보니까 자격화 되느냐 안 되느냐 공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고요 어떤 공부를 할 때 자격증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자격증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인들은 근데 편인들은 자격증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무자격이더라도 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편인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 명리학은 편인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명리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누가 자격을 주거나 하점을 주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정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러한 정인이 연간에 있습니다 연간의 정인 자 연간의 정인 정인스럽다라는 게 뭐겠어요 정인이 잘하는 거 정인은 수용능력이 있어요 수용능력 받아들인다 자 식상은 식상이 발달한 아이한테 교육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반박을 해요 질문을 많이 하고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따져요 식상이 발달한 아이한테 교육을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동찬아 9시 넘었으니까 이제 자야지 이러면 왜 일찍 자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식상이거든요 근데 정인이 발달해 있으면 그렇게 안 따져요 얘하고 얘가 얘예요 얘를 잘한다 이게 정인의 능력이에요 제가 요즘에 보는 시트콤 중에서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그거 한 20년 됐는데 그거 다시 보기로 지금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신구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에피소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애들한테 뭘 시키면은 다 반박을 해요 한 번도 예를 안 해 예를 안 하고 계속 하기 싫어요? 아니요? 지금 못해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자녀들이 인성은 아니구나 인성의 태도는 아니구나 약간 식신 상관에 상관은 아니었고 거의 한 식신에 가까운 그런 거를 봤죠 이제 그래서 연간의 정인이 있다는 것은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진다 이런 모습으로 이런 정인이 발달해 있으면은 수용적 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적인 것처럼 보인다 말을 잘 듣는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연간이니까 연간은 인상이라고 했잖아요 인상 첫 인상 첫 인상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인성은 대우를 한다와 받는다가 있어요 그래서 연간의 인성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요 이러한 인상도 보여지면서 대우를 잘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인성 정의는 권리거든요 권리인데 이 권리를 끌어오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소리예요 관을 끌어오잖아요 관 그래서 정관이라는 국가적 혜택이 있다 만약에 그게 나한테 주어지지만은 정인이 있어야 그 국가적 혜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런 사주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인성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노년에 특히 대우를 받기가 좋죠 어른 대우를 받는다 아이인데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정인이 잘 발달했으면은 그래서 어른들이 일단 좋아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에 걸맞는 대우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인한테는요 모든 게 다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가 당연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더라도 연애를 하면은 남자친구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주장 당당하게 주장해요 빠르게 연지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지의 정인 연지위를 이거는 이제 DNA라고 했죠 DNA 하지만 이건 내가 느낄 수 없는 거죠 막연한 DNA 같은 거예요 집안 자 집안에 정인이 있네요 정인이니까 이 정인이 주는 이미지는 학자의 이미지죠 학자 선생님 그리고 뭔가 이 학자가 하는 학문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집안의 가문이 어떤 거예요 교육자 집안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서 연지의 정인이 있다 그러면은 교육자의 집안 그런 집안이 있거나 그런 에너지를 받아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이 인성이 교육인 이유는요 정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정통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거나 후대 뭔가 미래 세대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 그걸 전달을 해야 될 때 그 오리지널 원본이 그대로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통으로 그래서 계승을 해야 되죠 이 계승을 할 때 그 문서에 뭔가 왜곡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나는 A라는 의미로 이거를 이제 다음 세대에 전달을 했는데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A를 B로 왜곡해서 해석해서 전달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편인이에요 약간 왜곡이 될 수 있는 거 뭐는 중요해 덜 중요하다 싶은 거는 줄어들고 더 중요하다 싶은 건 약간 확대가 되고 이래서 원래 의미대로 그대로 전달되는 거는 어려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정인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유지를 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정인이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똑같이 복사해서 씁니다 근데 편인은 그렇지 않아요 편인은 그 선생님한테 똑같이 배우더라도 어느 부분은 축소시키고요 어느 부분은 확대시켜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그걸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랑 내가 받아들이는 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형 그대로 계승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학문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그 학문의 학파가 계승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인은 받아들이고 입력하는 에너지죠 입력하니까 출력을 하면 입력된 것을 출력하면 그게 바로 선생님이에요 배운 것을 알려주니까 그래서 인성이 발달한 선생님은요 전통적인 것을 계승해서 알려주는 형태의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연지의 정인이 있으면은 그 연지의 정인이 기심만 아니라면은 혹은 이제 일간하고 연결되는 에너지의 고리가 잘 발달해 있다면은 보통은 교육자 집안에서 대대로 그런 것들을 해올 가능성이 크다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자하시고 어른스럽고 부모님들한테 어른 대우를 받는 그런 형태의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되겠죠 연지의 정인은 그런 집안의 분위기 그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다 인성적인 풍모가 잘 갖춰진 거예요 인성이 옛날로 치면 선비 같은 거예요 선비 선비적 에너지가 인성이에요 차분하고 말 함부로 안 하고 어른스럽고 정인이 발달한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어른 말 잘 듣고요 커서는 대우받을 만한 그런 어른이 돼요 함부로 하지 않는 말도 조심스럽게 하는 기품이 있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월간의 정인으로 가볼까요 월간 자체가요 격의 자리예요 원래는 격이 형성되지 않더라도 격의 자리이기 때문에요 본능적으로 월간에 있는 것으로 직업화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게 돼요 누구든지 자 그럼 정인이 있으니까 뭘 해야 돼요 당연히 공부해야겠죠 정인이 발달한 사람들은 공부가 안 돼 있다 이러면 직업화가 안 됩니다 특히 월간 정인은 그게 심해요 그래서 정인으로 공부를 하니까 뭐가 생겨요 자격증이 생기죠 자 그런데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공부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공부라는 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다 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교에 가면 배우는 모든 것 그게 정인입니다 그래서 월간 정인은 공부해서 자격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 당연한 대학 졸업장 같은 거거든요 이게 자격증이에요 뭔 자격증이에요 우리가 취직을 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대졸자를 많이 뽑잖아요 지금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취업시장에 뛰어들어 본 적이 최근에 없어가지고 20대 이후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입사 지원하려면 일단 대학을 졸업해야 되잖아요 4년제 이상 이렇게 막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그게 자격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광범위한 범위로는 자격기 일반 대학 졸업장이 자격화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게 월간 정인이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공부해서 자격을 갖춰야 직업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인성이니까 뭐예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이 있으면은 저는 이걸 항상 분리해서 뭐라고 하거든요 업이 중심이 된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중심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월간 정인들은요 스펙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펙 중심으로 쌓아놔야 취직도 되고 취업도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 월간 정인이요 월간 정인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떤 걸로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직업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해집니다 자 월간의 정인인데 제가 제극인을 해요 그럼 이 공부가 어떤 공부예요? 돈 공부죠 제가 껴있으니까 그냥 공부가 아니라 이게 제가 없었으면은 이게 철학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순수 학문이 될 텐데 돈이 껴있으니까 돈 되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 제극인이 돼 있는 사람들을 보통 많이 하는 게 취업이 잘 되는 취업 중심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이라던가 금융 같은 쪽에서 이런 돈이 되는 것들을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간의 정인이 있더라도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만약에 연간의 관이 있고 월간의 정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 관이라고 하는 그... 국가 조직에 걸맞는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무원 시험하면 100% 된다고요 100%라는 말은 좀 위험하니까 99% 된다고요 월간... 년간 정관 월간 정인 공무원 시험했는데 안 된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물론 사주를 보고 얘기해야겠지만은 큰 틀은 벗어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껴있으면은 똑같은 인성이지만 순수 쪽으로 안 가진다고요 순수 제가 껴있는 순간 상업 쪽으로 변하게 되고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순수 예술 영화가 있고 상업 영화가 있잖아요 오락 영화 그런 것처럼 사주에서 갈린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만약에 재성이 껴있는 상태에서 식상까지 있다 이러면은 강사 같은 걸 하기에도 좋죠 식상 있으면은 내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활용해서 내보내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강의하는 거죠 교육자가 될 수 있겠네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있으면은 어떠한 형태도 형태더라도 공부가 완성이 돼야 된다 만약에 정인이 있는데 학교를 다니다 그만뒀어요 물론 이제 웬만해선 그렇게 안 될 텐데 뭐 사주의 운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와서 상담을 해요 분명히 인성이 되게 중요한 사주인데 뭐 학업을 하다가 멈췄대요 그러면 다시 학교부터 가라고 해요 저는 다시 공부할 생각하세요 공부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애가 만약에 월간 정인인데 이렇게 오죠 그러면은 학교 공부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거랑 무관하게요 편제가 막 발달되어 있고 상관이 강해 심지어 일간에 근기도 있어 저는 그런 아이가 만약에 상담을 오잖아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상담하는데 애가 그렇게 생겼어요 사주가 그러면 저는 공부에 너무 목매지 마라 그래요 얘는 공부 안 해도 돼요 얘는 그냥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고 대학 등록금으로 얘한테 사업이나 하라면서 그냥 등록금 할 돈 그냥 주라고 그냥 이렇게 등록금 주고 네가 알아서 이제 살아남으라고 하고 독립시키면 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제가 걔는 어차피 공부를 안 하고 그런 거에 다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분명히 잘 되랬는데 왜 굳이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좀 셌지만은 월간의 정의는 자격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명리를 공부하더라도요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업으로 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런 사주는 그리고 그만큼 내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겠죠 그래서 정인들이 연애를 할 때도 연애를 할 때도 그래요 자기는 할 거 다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해줄 만큼 해줬다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 정인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나는 할 만큼 정말로 했다 그러니까 난 이거를 상대방도 이만큼 해줘야 된다 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당당해요 그래서 정인들은 물론 이제 상대방 이따에서 봤을 때는 쥐뿔도 받은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정인 플러스 식신만 있는 유형들이 굉장히 당당하고요 그게 뻔뻔한 경우도 이렇게 가끔씩 있습니다 제가 너무 장점만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인성이 발달하면요 자기 합리화도 잘해요 합리화 왜 당당하겠어요 내가 잘못해도 당당할 수 있으니까 당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했 정인은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하거든요 남이 잘못했다고 해도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야 너 그거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라고 해도 당사장은 아니라고 하는 게 정인이에요 합리화를 잘한다는 소리에요 그래서 부정적이면은 최고의 합리화가 됩니다 한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월지 정인이죠 어 정인은요 배경의 역할을 잘합니다 특히 월지에 있으니까 어떤 배경이에요 부모님이 되겠죠 월지의 정인이 우리가 얘기하는 오리지널 부모님 같은 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월지의 정인이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어 당연히 이제 정인이니까 잘 올바르게 가르쳤다 올바르게 성장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정인이 귀신이면 안 돼요 월지 정인이 귀신이면요 부모님이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에요 정인이 발목을 잡으면 그것은 벗어나기 너무 어려워요 그 정인이라는 권리가 이게 혈육으로 너무 단단하게 묶여 있어서요 벗어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정인이 적절하게 일관이 만들어지는 거에 서포트만 잘하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참 부모님이세요 참 부모님 인성적으로 완벽하게 나를 만들어주는 부모님이라는 소리에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인성 인성이 올바른지 안 안올바른지 그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지금 유튜버들 왜 다 망했어요 인성이 안 돼서 망했잖아요 인성이 이제는 인성의 가치가 희소 희소해졌다는 거죠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다 인성이 올바른 사람들이에요 지금 잘 되는 사람들은 보면은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찌양 사건 같은 거 뒷광고 논란 다 터졌는데 찌양 같은 경우는 인성이 올바른 게 거의 증명되다시피 해가지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게 그 인성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인이에요 이거는 정의 월지 정의는요 도덕성이고요 모랄이라고 얘기하죠 규범이고요 양심이에요 월지 정의는 천간에 있는 게 그렇게 자격으로 활용돼서 내가 직업을 가진 쪽으로 연결된다면은 월지 정의는 이런 것들에 연결돼 있어요 그거를 누가 교육을 해줬다 부모님이 강조해서 교육을 해줬다 대신 조건은 어때야 된다 월지의 인성이 귀신적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사주의 인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 월지 정의는 귀신적인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이 사기꾼이고 나도 사기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나쁜 점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소리에요 어쨌든 부모님을 닮아요 월지 정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정의는 발달한 사람들은요 도덕성이 강조되어 있어요 정관을 끌어들이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올바른 만약에 이 월지 정의 근처에 정관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존경할만한 좋은 부모님 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육을 올바르게 받았다 그런데 만약에 월지에 정인이 있고요 월지에 정인이 있고 다른 곳에 상관이 있다 이러면 상관 폐인됐죠 맞으면서 자랐다는 소리에요 맞으면서 자랐다 뭐 예를 들어서 월지에 정인이 있고 일제에 상관이 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상관 폐인된 거죠 그거는 내가 상관짓을 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제동을 건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하고 부모님이 태클 걸고 부모님이 때린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정인으로 잘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올바르게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상이 아예 없으면 처음부터 말을 잘 들은 거고요 식상이 있으면 내가 다른 짓을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혼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은 상관이 강한데 인성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아이는 방치되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바로잡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모님하고의 유대가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주만 봐도 가정교육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주만 봐도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맞아요 요즘에는 이런 인성적인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지 막 애들 방치하잖아요 피해주고 있는데 당장 막 식당 같은데 가면은 얘가 막 옆 테이블 피해주고 있는데 방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인성적인 게 안 갖춰진 거예요 인성이 갖춰져 있는 부모는 절대로 그거 눈뜨고 못 봅니다 일지정인 일지정인은 아까 얘기했던 도덕성이 극대화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도덕적으로 무결하기를 바라요 내가 내가 도덕적으로 무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거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지정인들은 당당하다 주눅들지 않는다 당연하게 생각한다 권리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게 일지정인이에요 내가 일지정인이 깔려 있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그런 도덕적인 거라든가 사회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인정 받을 만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만약에 사주의 식상이 강하다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 구성이에요 일지정인으로 갖춰진 것으로 꺼내서 쓰니까 사람들한테 다 인정 받아요 근데 이게 귀신이 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기 합리화를 잘한다는 소리에요 핑계를 잘 된다 정인들이 제일 잘하는게 핑계를 잘 돼요 핑계를 그럴듯하게 그리고 그거는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짓말 같은 핑계가 아니라요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핑계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인성의 가치는요 재성하고 인성은 극명하게 다르거든요 재성은 숫자로 표현이 가능해요 숫자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 재성의 가치는요 비교가 가능합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모든 거는요 상대방하고 비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발달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비교하는게 부를 비교하잖아요 부 누가 돈이 맞느냐 제가 뭐 이번에 그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니까 막 상속세가 뭐 10조가 넘어가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부로 서열을 매기잖아요 그게 재성의 가치에요 숫자화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 근데 어 인성의 가치는요 무형이에요 무형 이거는 숫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성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굉장한 우월의식이 있어요 일지인성들은 그 우월의식은 도덕적인 거 숫자가 숫자화 되지 않는 인성적 가치기 때문에요 제일 그 다른 사람 다 제치고 내가 제일 꼭대기에 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일지정인들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다 얘기를 했죠 발달만 잘 돼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뻐라 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게 귀신 역할을 하면 이제 또 자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재의 가치가 아니라 인성적인 가치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도덕적인 우월의식을 느끼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우월한 그런 행동들을 해야죠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법규를 지키면서 저는 어떤 우월의식이 있냐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우월의식이 있어요 저는 절대로 쓰레기를 밖에다 버리 함부로 안 버려요 그리고 쓰레기 이렇게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 보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어떻게 저딴한 인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인성 정의는 아니지만 인성적인 가치가 다 그런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차 타고 가다가 담배 피다가 꽁초 밖으로 버리는 사람들 한 번씩 보잖아요 다 신고해요 그냥 다 신고하고 아니 상관이 있어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거를 자 이제 시간의 인성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이 저도 저는 세상이 당연히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올바르다 이상적일 것이다 라고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크고 보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크고 보니까 아 뭐 이거는 그 그 뭐 정인을 떠나서 그 모랄이 중요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 시간의 인성이에요 자 시간의 인성이니까 어때요 시간은 미래잖아요 미래이며 자식이 되겠죠 또는 자녀가 되는데 자식의 자리에 인성이라고 하는 부모님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게 무슨 해석이냐면은 시간의 인성을 어 부정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시간의 정인이 되겠죠 정인이니까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다 정관과 정인은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 밖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정관이나 정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요 벗어나는 거 회피하는 게 불가능해요 반드시 이렇게 맞닥뜨려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정인이 사주의 귀신적인 역할을 한다 뭐 사주의 인성이 너무 많다거나 뭐 아니면은 관이 너무 이렇게 그러면은 말년에 부모님을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책임지는 겁니다 자식 자리에 인성이 있으니까 내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정인은요 항상 모든 일이 끝나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점검을 받는다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어 정인은 나는 인식 못해도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시간 정인은 항상 평가를 받고 있어요 내가 인식을 못하더라도 평가는 이뤄지고 있어요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나요 근데 그 평가 받는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지들이 뭔데 나를 평가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 정인은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의 인성들은 다 그런 게 따라옵니다 이게 만약에 긍정적이잖아요 시간의 정인이 그러면은 말년에 오히려 이 시간 정인 때문에 사고도 안 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식상이 앞에 있으면은 특히 상관이 년월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잘못하면 수습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어 만약에 상관이 있어서 상관이 막 죄를 생각하고 있어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꽃이잖아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막 정보를 줘요 야 이번에 뭐 주식 어디가 오른데 이러면서 그러면은 흔들리거든요 근데 시에 이렇게 정인이 있게 되면요 마지막에 확인을 해요 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기 때문에요 그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그래서 긍정이면은 굉장히 꼼꼼하고 한번 더 확인하고요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은 말년에 새로운 공부와 자격을 갖춘다 은퇴를 하고도 어떤 자격을 갖춰서 일을 찾아다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가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정인들은 평가를 내가 당한다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피드백을 하는 거죠 피드백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고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근데 이제 이게 부정적일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CG 정인이에요 자 CG에 정인이 있게 되면은 어 여기는 비밀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정인이라고 하는 기록이요 비밀공간에 감춰져 있어요 이거는 기록이죠 긍정적인 경우에는요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성이에요 왜냐하면은 정인이 잘하는 게 합리화라고 했잖아요 합리화 합리화를 하고 그거를 이제 잘 기록을 잘 묻어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면 좋은 거는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 특히 비밀일기 비밀일기를 쓰는 거 비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리화가 되니까 뭐예요 나한테 별로 안 좋은 기억이 있더라도요 그거를 합리화를 잘해서 어 CG에 이렇게 짱 박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도 잘 회복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요 상처에 둔감한 사람이 됩니다 성 일찍 어른이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상처 같은 거예요 그래서 CG 정인들은 남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나만의 기억들이 있어요 나만의 추억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 이제 뭐 운에서 올 때마다 한 번씩 복귀를 하고 꺼내고 이러면서 추억 회상하기 딱 좋죠 그래서 CG 정인들은 무엇이든지 음 확실하게 기록을 해 둡니다 숨겨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게 만약에 긍정적이라면요 어떤 상처를 받더라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음 CG 정인이 부정적이기는 어려워가지고 정인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요 오늘 했던 첫 번째는 도덕성 도덕성 모랄 모랄해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금융 쪽에서 사고가 벌어지면 도덕적 해이 그런 거에 대한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만약에 어 상대방 이성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상대방 사주에 정인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 사람 앞에서는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해야 점수를 따기 쉽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쓰레기를 잘못해서 버렸다 욕설을 한 번 내뱉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점수 마이너스예요 도덕적인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양심이라던가 정직이라던가 공식적으로 라는 단어가 붙죠 그러다 보니까 몰래 연애하거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정인들은 억울해서 미쳐요 내가 너랑 연애하는 상대인데 왜 그걸 숨기냐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냐 뭐 너 감춰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인이에요 그리고 권리 주장을 한다 권리 주장을 하니까 만약에 연인 정인이 있다 연인이 그러면은 비싼 거 사주시면 돼요 그냥 사랑하는 만큼 액수가 커져야 되잖아요 나한테 중요한 거를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생일선물로 뭐 받고 싶어 이러면은 어 나 샤넬 백 하나 받고 싶어 이런 거 정인들은 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정인이고요 정인은 문서화된 것이에요 문서화된 거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거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돈으로 얘기한다면은 부동산 문서와 굉장히 관련이 크다 그리고 일반적이고 좀 느리더라도 전체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한다 전체성을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을 추출해서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리고 자격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건 이 정도고요 다음 주에 편인으로 찾아뵐게요 대망의 마지막 편인 편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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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